자, 2라운드 진출한 지혜하고 현서 먼저입니다. 자, 여명서 소리가 작아요. 여명서 소리가 작아요. 좋아요. 어머님들. 대단합니다. 2라운드만 걸치면 결승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명서 준비됐나요? 자, 모제 준비됐나요? 자, 준비! 잠깐만, 비디오 판독. 비디오 판독.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거든. 거의 비슷해. 거의 똑같으면 다시 해야죠. 야, 이거 뭐 거의 육상 경기 그건데. 아, 이게 먼저 돼야지. 아니야, 다시 해야 돼요. 이게 먼저 닿은 사람이 있는 거니까. 그러면 다시 한 번 하자, 화끈하게. 다시 한 번 하자고. 지금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요. 재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명서 준비됐나요? 네. 현서 좀 응원 좀 들어볼게요. 자, 계속해서 모제. 둘 다 지금 막상막하요. 자, 준비하시고. 아! 고제의 결승. 최초. 최초. 아, 현서 또 잘했어요. 너무 잘했어요. 괜찮아. 괜찮아. 1번 레인 가브리엘 준비되나요? 네! 진규 준비되나요? 어머님들 가브리엘 응원 좀 들어볼게요! 진규 쪽 응원 좀 들어볼게요! 응원은 아무래도 레인보우 쪽 어머님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준비됐죠? 준비! 가브리 결승 진출! 야!